우와 낙지! 우와 멋있다. 우와 낙지. 우와 낙지 획득 우와 그래도 꽉 높네요. 낙지 솔랑 우와 안녕하세요 고독관화당입니다. 오늘은 전남 무한에 왔습니다. 그런데 저녁 10시까지 비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그 새벽 2시 16분이 간주여 가지고 오는 길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구요. 그래서 비옷을 입고 들어갈까 했는데 이건 좀 무리겠죠. 지금 비 보세요. 오늘 오랜만에 낙지하고 소라 좀 보러 왔는데 이런 꽝 찼습니다. 망감이 교차하네요. 여러분 같으면 이 비를 뚫고 비옷을 입고 갈 수 있을까요? 아이고 참 자 그냥 그대로 철수합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철수할게요. 영상 볼 때는 참 쉬워 보이죠? 그런데 꽝도 좀 많고 기복이 많습니다. 항상 영상 시청은 3분 이상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간주시간은 4,50분 남았거든요. 전후로 30분이니까 열심히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. 이 바위 지역을 지나서 넘어가면 불꽃이거든요. 과연 이렇게 비가 좀 오긴 하는데 낙지가 얼굴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. 역시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곳입니다. 볼 보이시죠? 어마어마하게 빠지네요. 소라라도 한두 개 얻어 걸리면 참 좋을텐데 그렇죠? 오늘 사람 흔적은 일도 없습니다. 이런 날 오는 사람이 미친거죠 그죠? 바닥에 빼고 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우와 푹 빠진다. 열심히 걸어볼게요.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쪽쪽 빨아먹던 거 아시죠? 이거 술집에서도 안주로 나오더라고요. 이 끝을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빨아먹는 거 그렇죠? 이건 쏠라하지 않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이게 되게 많네.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왜 안 움직여? 으이씨. 으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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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버스. 으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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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낙지. 우와. 머리 뜯. 우와. 우와. 낙지. 으흐. 우와. 낙지 획든. 우와. 야. 그래도 꽉은 없네요. 낙지. 솔랑. 퇴. 퇴. 솔랑. 버섯. 바닥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